네, 시사전망대 2부 시간인데 오늘 제주민의 총 김동연 이사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가 좀 있었습니다. 서북청년회라는 곳에서 추념식 당일에 43평화공원 진입로와 옛 서북청년단 제주본부 사무실터, 해병탑, 제주시청 조형문 앞 등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제가 아까 좀 여쭤봤잖아요. 서청이 그 서청이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사실은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단체의 어떤 정말 정체가 뭔지 굳이 그 악명높은 서북청년이라는 단어를 자기들 단체 명칭에 쓴다는 게 너무 악의적인 것 같아요. 채 10살도 안 되는 아이의 발목을 잡고 바위에 패대기 쳐서 죽였고 임산부의 배를 갈랐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학살의 주범이에요.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피해자들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주도민들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휩싸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서북청년단을 개선한다? 과거의 서청의 만행을 이제 와서 다시 되풀이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게 초청의 말하면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세력들이 준동할 수 있는 게 꼭 보면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식의 역사적 퇴행이 일어나요. 저는 이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제주 4.3의 문제 진상규명 해결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시그널을 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8일에서 소위 말하면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소위 말하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과거 5.18 때도 똑같은 일도 했고 그래서 저는 명백하게 우리나라 현행 법 질서 하에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야죠. 그게 결국은 이제 누나야 얘기하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그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도대체 그 서북 청년단의 과거에서 뭘 계승하고 뭘 이어받겠다는 건지 이거는 정말 계승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니까 저는 노려보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분위기와 관련된 사실 그 얘기였습니다. 지금 왜 이 시기에 이런 발언들이 튀어나오는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마디를 좀 해주면 특히 4.3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그 의미를 담아주고 말을 한마디에 참 좋겠는데 이번 4.3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연이어서 해외 방문이 있다 보니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오셨고 또 이번에는 미국 국빈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바빠서 불참하겠다라는 통보를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짧게 한마디씩 듣고 갈까요? 4.3이라고 하는 게 현 정무에서 어느 정도 위치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이런 추념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불안한 시그널이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정리가 된 부분을 이렇게 또 거론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한덕수 총리가 오는 걸로 지금 거의 확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오신다고 그러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추념 추도서만 하고 바로 올라가신다고. 그만큼 바쁜 일정을 쪼개서 온다고 우리가 또 평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너무 또 폄하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는 당선자 때 참석하셔가지고 4.3의 완벽한 해결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셨고요. 그 후에 행정책임자로서 국가 수반에 대해서 4.3에 관련된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지책이 변화된 건 전혀 없고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속도를 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 정부의 어떤 정책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참석을 했냐 말이냐가 절제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한마디만 첨언하자면 도민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대통령이 못 오게 되면 당연히 그다음에 총리가 참석하는 걸로 애초에 정리가 안 됐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정부가 4.3을 좀 홀대하는 거 아니냐 심한 말로 아니면 조금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 용산에 전화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정도 레벨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총리 대통령이 못 오시면 총리가 참석하면 여러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었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6월에 있을 중앙위원 교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달을 못하잖습니까. 면담 자체를 못한.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총리가 직접 4.3 중앙위원회 회의를 재리도에서 최초로 개최해가지고 회의도 개최하고 했거든요. 상당한 시간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분위기가 그 전반 못한 건 있는데 뭐 나름대로 또 총리도 총리대로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4.3 유족회하고의 소통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조금 충분하지 못한 거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동규 변호사님 계속 좀 난감해 하시는 표정 같아서 이야기 조금만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변해지고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냥 속마음을 이제 털어놓으신 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총리 끝까지는 이제 얘기를 거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제주도 언론에서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최고위원들도 보통 오시잖아요. 태용호 최고위원이 사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좀 하신 말씀이 있어서 올까 안 올까에 대해서도 좀 사랑설례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날 태용호 최고위원이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뭐 안 왔으면 한다. 오면은 또 결국은 논란의 중심에 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모든 뉴스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안 올 것 같습니다까지는 들어봤는데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꾸.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전해진 소식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추념식 당일에 제주에는 오는데 추념식은 참석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좀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총리가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현 정부에 오는데 의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민감한 시기라면 오히려 안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 번인가 왔죠. 그리고 4.3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고 그리고 4.3에 대한 어떤 진정성인 해결 의지도 보였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서 찾아준다면 좀 유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뜻깊죠.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오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내에서는 좀 불편한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포용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전직 대통령에서 오는 거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환영합니다. 다만 이제 또 내면에는 어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위상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인의 어떤 의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존재감을 좀 어필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추념식이 열릴 때마다 화제가 되는 것이 이번 추념사, 추도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건데 이번 추념식의 메시지 어떤 의미를 담아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선자 시절에 대통령께서 해오던 말씀도 있고요. 사상 과정에서 호적이 잘못되어 기재가 돼가지고 그 부녀 부자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혼란이 돼서 가족관계 정정. 재판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큰 그림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대미를 장식하고는 물론 지금 모든 과정들이 다 완결된 건 아니지만 그 부분까지 완결되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큰 산을 하나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부의 어떤 보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유족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상회결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사상의 진실 국가가 발간됐던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훼손하고 의미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념식 추도사 저희가 한 번 또 잘 살펴보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 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경제 얘기로 다 채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상과 관련된 얘기를 꼭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 전망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제주민의 총 이사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